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 하는 3가지 음식을 알려줄게요. 우리가 초콜릿을 사랑하긴 하지만 함께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 음식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우유예요.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과 지방은 우유의 단백질 응고를 유발하여 복통, 설사, 변비 등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알코올이에요.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과 알코올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숙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커피입니다. 초콜릿과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함께 섭취하면 심장 두근거림, 불안,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들을 알았지요? 그럼 조합을 잘 맞춰서 맛있는 걸로 먹어봐요.